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피디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은퇴 후에 살 수 있는 나라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인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중남미나 혹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또 아시아 지역권에서 은퇴해서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떨까 하고 이번 주에는 그 점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좀 먼 곳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남아시아 나라라는 곳이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선호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방문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아시아권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감도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중남미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나라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은 사실 한국까지 갔다가 동남아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동남아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동남아만 일부러 방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변 인적 국가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 갔을 때 주변에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자 이런 곳들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분들한테 좀 익숙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은퇴지역, 그리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에 이민을 가심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음식 문제가 좀 가장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한국분들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고수, 실란트로죠. 고수나 민트 같은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해서 음식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같은 아시아권 문화이기 때문에 국수나 쌀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국 음식과 비슷한 음식도 많고 또 그곳에 있는 현지 한국 식당들도 비교적 한국과 맛이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세계 식자재가 다 들어오니까 미국에서도 한국 음식을 문제없이 드실 수가 있지만 유럽 같은 곳에 한국인들이 많이 안 사는 곳은 솔직히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먹기도 좀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고 특히 K-POP이나 K-드라마 열풍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꼰까울이라고 하면 한국인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서부터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따이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박항서 감독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인기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개의 나라를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당연히 한국보다 물가가 싸고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크다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동남아시아라 하더라도 모든 물가가가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별로 없으면 수입품을 쓰게 됩니다. 자, 수입품을 쓰게 되면 보편적으로 못 산 나라일수록 수입품에 이 세금을 더 많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수입품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만 하더라도 수입품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보편적으로 더 싼 경우가 많이 있죠. 명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덜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붙이는 경향이 있지만 심지어 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의 가격을 내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5만불짜리 자동차다. 그럼 태국에서는 10만불을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시면 로마가만 로마법을 따르렸다고 그 나라에 맞게 생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남아에 이주를 하셨다가 이 동네 물가가 생각보다 싸잖아요. 여러분들 싸다 놓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보다 더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셨어도 한국이나 미국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시면 그 나라의 생활에 좀 맞춰서 생활하시면 물가는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싼 나라가 이곳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나라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른 나라로 은퇴를 할 때 그 나라에 뼈를 묻으러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2, 3년 혹은 5년, 10년이라도 살다가 오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미리 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우선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 나라 가서 일을 하면 되지 일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은퇴 비자를 주면서 일을 금지시키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여행하면서 통하는 말과 돈을 벌려고 통하는 말은 다릅니다. 어느 여행자 사이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명언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돈을 쓰러 갈 때 통용되는 말은 상대방이 당신이 돈을 쓰려고 하니까 최대한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신이 그 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을 경계하기 때문에 그 말 알아듣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 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구구절절히 뼈때리게 느끼는 말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나라에 가서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매달 그 나라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수입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안그러면 남의 나라에 몇 년 갔다 오니까 은행 잔고가 확 줄어있는 본인의 은행 통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보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행가서 보는 그 지역하고 실제 살아보는 그 지역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로 갔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거주민으로 갔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대하는 태도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짧게 혹은 좀 길게 몇 번이고 그 나라를 가본 다음에 또 그 나라 현지 주민들이 사는 모습들도 많이 본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이런 우는 절대 범하지 말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이 나라에 가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갖다가 좀 잘 소개할 수 있는 현지 정착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여행사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나라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라든가 카페, 웹사이트 카페 말씀드리는 겁니다. 웹사이트 카페라든가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는 게 좋고 그 나라 또 현지 정착한 분들의 커뮤니티에 좀 어울려서 정보를 받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많은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동남아시에 갔다가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한국이나 미국에서 누가 왔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돈 뜯었고 어떻게든 간에 사업 한번 벌리고 이거 갖고 자기가 돈 벌어볼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에 정착하고 있는 한국분들 이런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의 말이 진실이고 또 어떤 분들이 사심 없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분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남의 나라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이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남의 나라에 가보니까 뭐 한국에서는 아파트값이 매닥씩 가는데 와 여기는 뭐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네 그냥 렌트비 주는 거 아까우니까 덜커덕 사버리자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국에는 재산을 놔둬야지 본인이 남의 나라에 가서 결국은 6개월 혹은 1년 살다가 어느 날 지치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을 때 돌아올 보금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의 나라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놓으시고 그 나라에서 만약에 뭔가 부딪혀서 돌아오고 싶을 때 한국에 돌아올 터전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집 사기가 힘드니까 동남아시아로 있는 전세금 같은 거 빼서 거기서 큰 저택 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만약에 이분이 거기서 적응을 못하거나 혹은 살다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그래서 도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있는 집을 팔아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한국의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예전에는 전세금이라도 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전세금조차 낼 수 있을 만큼 돈이 안 돼서 결국은 한국을 못 돌아다니고 계속 그냥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의 나라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제가 네 나라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신 나라 태국입니다. 저도 태국을 한 몇 번 가봤죠?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가봤나요? 태국 방망곡 많이 다녔습니다. 태국을 가면 참 저희들 좋은 게 사람들이 착합니다.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인데 남한테 나쁜 짓을 하면 본인도 나중에 다음 생에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참 순하고 착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게 많이 없어도 사람들이 남이 물건에 탐내고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태국이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못 산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태국은 땅이 넓고 비옥하고 그다음에 또 쌀이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곳이 태국이기도 합니다. 자 거지, 홈레스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 이유인즉선 태국 사람들이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먹을 게 풍족합니다. 자, 태국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먹을 건 풍족하게 먹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지 인심이 좋습니다. 자, 이 태국은 프랑스 정도 사이즈고 4시, 4절 다 따뜻한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관광지로 유명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태국에 방문을 해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쓴다거나 전화를 쓴다거나 거기 현지 어떤 인프라를 사용할 때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짧게 짧게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이렇게 하기에 좋은 나라가 또 태국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태국은 한 달 살기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왔고 집을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전세를 얻는 것도 힘들고 은행 어카운트 오픈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전화기 개동하는 것도 힘듭니다. 자, 그렇게 외국인들한테 불친절한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솔직히 한국도 그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제외시킨 나라들은 외국인들한테 좀 불친절한 나라들은 제가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국에는 방콕이 수도인데 한때 진짜 아시아 최고의 불야성인 도시로 손꼽혔던 곳이 방콕이기도 합니다. 워낙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콕은 워낙 큰 도시에 한국인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인 식당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가게들도 있고 한국 슈퍼도 있고 또 한국인이 운영하는 많은 비즈니스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에 또 발전된 곳은 한국의 강남 못지않게 뉴욕의 맨하탄 못지않게 고층 빌딩들이 모여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용한 노을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남의 나라의 수도에 살고 싶지는 않겠죠. 한국에 가신다 하더라도 서울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태국을 가면 방콕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매연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많은데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도 많이 있고 또 날씨가 더우니까 더더욱 공기가 좀 짜증날 정도로 좀 후덥지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방콕 같은 데는 좀 원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후아인 같은 곳에 조용한 곳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바다와 해양 스포츠를 즐기면 이 방콕에서 조금 따로 파타야라는 곳 한구로 따지면 서울과 인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타야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적한 시골 마을을 좀 생각하면 치앙마이 같은 곳도 괜찮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태국 가서 산다. 그러면 저는 치앙마이를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근데 치앙마이가 태국에서 두 번째 도시인데 이 격차가 방콕이랑 치앙마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뭐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이 거의 없어요. 툭툭이라는 걸 타고 다녀야 되고 본인이 스쿠터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대신 차들이 많이 없고 또 그 대신 다들 스쿠터를 타고 다니니까 길에 신호등 같은 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시골 도시고 한국의 한 70년대 분위기 정도 아닐까. 저는 어느 날 치앙마이 뒷골목을 걷다가 70년대 말에 대전의 대전 동네의 모습 그 모습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길가에 있는 전봇대, 담벼락 이런 분위기가 외갓집이 있던 동네하고 되게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치앙마이가 재미있는 게 또 치앙마이 대학교 인근 근처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유럽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발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태국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인터넷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컴퓨터만 들고 남의 나라에서 상하를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또 치앙마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보시면 방콕만 가보시지 마시고요. 뭐 섬도 가보시고 파타에도 가보시고 후아인도 가보시고 또 치앙마이도 가보시고 여러 곳을 가보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곳을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태국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90일 비자를 주고요.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30일 비자를 주고 있는데 한국 분들이 90일 비자를 주니까 90일 좀 되기 전에 인근 나라 다 육로를 갈 수 있습니다. 인근 나라를 잠깐 들렸다 오는 거예요. 베트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를 갔다 오면서 여행을 갔다 오면 새로 도장을 찍어주면 또 90일 받고 이런 거를 비자런이라고 하는데 이 비자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요즘에 좀 단속이 심하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씩 비자런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입국을 금지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자런 같은 게 요즘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태국어를 배우겠다고 태국어 학원에 등록하면서 1년짜리 오학 연수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뭐 미국에서 신청을 해도 되는데 저도 한동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태국에 가면 뭐 아무리 태국말 갖다가 안 쓰고 싶어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국말을 어제도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 아침에 한 2, 3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태국을 즐기면서 그리고 너무 놀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태국 학교에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태국에 요리를 배우러 가는 거 요리 학교 비자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으로 인해서 학생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골든 비자도 있습니다. 뭐 속칭 말하는 골든 비자죠. 돈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비자도 있습니다. 롱스테이 비자를 50세 이상은 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디파시트 해야 되는데 뭐 이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오늘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혹은 1년 또 2년 후에 보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계속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롱스테이 비자의 금액도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싸죠. 가사도우미 인건비도 미국 돈으로 몇백 불 안 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운전기사도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많은 동남아시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시면 뭐 여러분이 또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가사도우미나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국 가서 지방도주에 산다 하더라도 한국도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분들 월급까지 생각하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한국 월급의 3분의 1 혹은 5분의 1 정도로 가사도우미나 혹은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칠 것도 많이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치앙마이 인근에서 방 3개짜리 하우스에다가 자동차도 끌고 있고 그다음에 골프라운딩에 가사도우미까지 한 달에 한 2,000불 선에서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하시면 아 2,000불 갖고 덕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태국에서도 여러분 돈 쓰기 시작하면 한 달에 1만 불, 10만 불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빈부격차가 큰 곳이기 때문에 태국에 돈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뭐 방콕에 갔는데도 어느 술집 같은 데 앞에 가면 차들이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볼 수 없는 40만 불, 50만 불짜리 슈퍼카가 10대, 20대 앞에 파킹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태국도 한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태국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냐 미국도는 5,600불 갖고 한 가정이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태국의 서민들처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 2,000불 정도, 3,000불 정도 쓴다. 그러면 태국에서는 황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또 많이 가시는 나라 중에 하나는 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도 많이 가시는데 필리핀에 많이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과 불과 4시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 과거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가 잘 통한다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도 마닐라는 예전에 또 방콕 못지않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었죠. 이 마닐라는, 메트로 마닐라는 곳은 진짜 발전된 지역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극빈자들이 많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촌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강남 분위기가 날 수가 있고 또 동남아시아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또 아주 화려하고 럭셔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필리핀에 간다 하더라도 저도 또 마닐라는 선호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주하시는 경우에는 휴양지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휴양지는 또 휴양지 남대로 땅값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휴양지 느낌이 나면서 치안이 좋은 곳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민데나 섬의 주도, 다바오 같은 경우는 치안도 좋고 물가도 안정적이라서 최근에 많이 인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필리핀 정부 자체가 특별 영주 비자라는 걸 내줍니다. SRRV라는 게 있는데 이 비자를 받아서 필리핀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기오라는 곳도 한국 분들한테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최근에 유행했던 영화, 카지노 같은 영화 이런 데는 다 이제 도시 근처에요. 이런 데는 사실 총기 사건도 있을 수가 있고 범죄도 많고 또 필리핀은 예전에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기 소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 가시는데 난 더위를 너무 많이 탄다. 너무 더운 곳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원한 고산지대에 있는 바기오를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치앙마이 혹은 그 위에 치앙라이 이 지역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치앙마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좀 덜 더워요. 방콕은 너무 덥습니다.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거든요. 자 그리고 수도 마닐라에서 미국이나 한국처럼 생활하면 여기도 똑같아요. 미국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 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분위기로 살라고 그러면 오히려 물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사는 의미가 없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도시는 항상 치안이 안 좋습니다.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치안이 안 좋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고 팔을 비틀어서 전화기를 훔쳐가기도 하는 곳이 필리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필리핀보단 태국이 좋은 게 치안이 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경찰력이 강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조금 더 순하고 사기치는 경우도 솔직히 좀 더 적다라고 제 경험상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진짜 대놓고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태국도 수도 방콕 같은데 관광지에서는 대놓고 사기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시골로 가면 많이 순박하고 필리핀도 제가 시골 지역을 가봤는데 시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순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시골 지역에 가서 영어가 잘 통하려니 이 생각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리핀에는 따갈록이라는 말을 쓰죠. 원래 필리핀 현지인 말에다가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시가 좀 섞여있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영어랑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영어도 많이 섞어 쓰지만 스페인시랑 섞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시로는 꼬모 에스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따갈록은 꼬모 에스다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쓰레기통 같은 거는 바수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터기를 켜주세요. 네. 메트로 딸랑입니다. 미터랑 메트로랑은 똑같은 라틴에서 온 말이죠. 메트로인데 딸랑은 말 그대로 딸깍입니다.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그건 현지인 따갈록이 섞여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외곽 지역에 나가면 영어가 잘 안 통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좀 고려해 보시고요. 또 한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에는 또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어울리시면 덜 외롭게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SRRV 비자는 필리핀의 일정 금액을 유치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도 필리핀 정부랑 직접 알아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요즘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나라 중에 하나 베트남입니다. 비엔남이라고 비교해서는 자 공산주의 국가라 좀 꺼려지긴 하지만 사실 말이 공산주의 국가지 요즘에는 거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공산주의 국가는 좀 아니에요. 지금 북한만 너무나 철두철미한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좀 살고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트남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좋습니다. 따이한이라고 그러면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도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극과 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아이들을 임신시키고 책임감 없이 놓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 태어났던 한국 혼혈도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코피노라고 하죠. 필리핀 코리안. 그래서 코피노라고 한국인과 혼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도 있을 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호감을 갖고 있고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갖다가 한껏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케이팝, 케이 드라마, 이거는 모든 동남아시아에 다 인기가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인들을 되게 젠틀하고 멋있고 또 부유하고 또 풍요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면 한국인의 위상이 많이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 국가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자유로워졌다고 하지만 일부 공안들의 강압적인 태도,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태도 그다음에 정부 시행 등이 좀 공산당식으로 갑자기 막 무대보를 한다. 그러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자유로운 느낌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랑 비슷하다고 좀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치아는 공산주의 국가의 공안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치아는 오히려 더 좋은 편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필리핀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관광객들 상대로 사기치고 이래서 공안한테 걸리면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치민하고 하노이에 많은 한인들이 좀 거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노이가 더 발달이 됐어요. 미국도 뉴욕과 LA의 파워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와 북경이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두 번째 도시가 더 넓고 더 경제적으로 괜찮은 경우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국 거기에 방콕과 치앙마이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는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뭐 양대산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도시는 사람들이 좀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후미용 같은 지역 같은데 이런 데 인기가 많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즘엔 최근에 다낭 같은 바닷가 휴양지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휴양지 그리고 또 베트남은 자연이 참 좋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다 좋지만 베트남이 뭐 비교적 늦게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닷가의 오염 이 오염이라는 게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닷가 휴양지 같은데 어떤 상수리라든가 가게들 꽉 차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필리핀 혹은 태국보다는 베트남이 더 청정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도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는 좀 더 더 싼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리핀하고 태국보다는 베트남이 인건비가 좀 더 더 싼 편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나 가사도우미 등을 고용하기도 좋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사실 공산주의 국가라서 뭐 어떤 이민이라 특별 비자를 갖다가 주진 않지만 그냥 여행 비자를 갖고 6개월마다 비자를 받아갖고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하면 1년에 2번씩 갱신하면 계속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여기는 또 돈을 뒷받지다라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비자 갱신 비용만 내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저렴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저는 사실 여기를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이민한 분들의 유튜브 매편을 보면서 어 말레이시아도 생각보다 이민이 괜찮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MM2H라는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is my second home의 약자입니다. 그랬고 MM 숫자 2 그 다음에 H MM2H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M2H 말레이시아 is my second home 자 이 비자는 특이하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줍니다. 50세 미만인과 50세 이상은 돈 뒷받지다는 게 좀 다를 뿐이지 젊은 사람들도 좋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곳이 또 말레이시아이기도 합니다. 자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콰아라 룸프로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죠. 인프라가 좋은데 이곳 말고도 몽키아라하고 안방지역의 한국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계나라에 비해서는 물가가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이 분위기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못 사는 동네는 아주 못 사는데 이 분위기가 좋은 곳은 예전에 영국에 또 통치를 받은 적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이 중국어도 잘 통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잘 통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를 갈 때 한국에 가시거나 혹은 또 다른 나라를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곳 말레이시아이기도 합니다. 중국어가 그만큼 또 잘 통용되기도 합니다. 자 고급 럭셔리 컨더들도 많이 있고요. 그 주변에 외국인 학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시는 분들 봤고요. 또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인 학교에 보내는데 그 학교 수준이 꽤 괜찮다고 부모님이 만족하시는 이런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은퇴자들도 선호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또 은퇴지러도 아주 인기가 좋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라도 돈을 얼만큼 예치금을 함은 MM2H의 비자를 10년 비자로 줍니다. 자 여기는 돈을 집어넣은 것에 따라서 10년 비자를 주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는 거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10년 비자를 받으면 언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네 나라를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한국 나가신 김에 혹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또 여기 여행 갈 때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라든가 또 현지인들의 삶 이런 것 같은 거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아시아권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과의 인접한 중국 왜 중국은 소개를 안 시켰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중국도 좋은 지역 많아요. 좋은 지역 많고 자연 환경이 예쁜 곳도 많은데 중국은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린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중국을 많이 가봤거든요. 중국은 외국인 오는 걸 싫어해요. 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안 그래도 본인 인구도 감당한다는데 외국인 오는 거 싫어요. 그래서 중국은 영주권이라는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형님은 중국 분과 결혼을 하고 아이가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애 아빠한테 영주권을 안 줘요. 비자가 없으면 결국은 애 아빠 생이별을 하는데도 애 아빠를 쫓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는 거에 뭐 아주 반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한국,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혹은 중국에서 일본에서 지내는데 좀 불편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솔직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가면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은행 아카운트 오픈하기도 힘들죠. 셀러폰 오픈하기도 힘들죠. 동남아시아 아까 말씀드린 나라는 외국인들 간 프리페이드폰 다 그냥 쓰고 앉았죠. 은행 아카운트 오픈하는 것도 쉽죠. 그 다음에 어디 같은 거 가고 집 같은 거 계약하고 심지어 이런 나라들은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한 달, 두 달 렌트 같은 거 하는 거 외국인 여권만 갖고도 렌트가 쉬워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집 렌트하기 힘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만 들고 집 렌트하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살아보기가 힘든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민자 정책에 아주 비우호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싸긴 싸요. 한국보다 싸요. 외곽 지역은 오히려 쌉니다. 호카이도 같은데 저 좋아요. 호카이도 아주 시골이고요. 방사능 걱정. 이 방사능은 한국이 더 가깝습니다. 후쿠오카가 더 멀어요. 그래서 방사능 걱정 안 해도 돼요. 물가 진짜 쌉니다. 전 그 나라 가서 방값 같은 거 다 알아보는데 물가도 사고 방값도 쌓아요. 한국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외국인들한테 방 같은 거 안 줘요. 받기 힘들어요. 그나마 대도시는 그런 방들이 있어요. 오사카라든가 도쿄 같은 경우는 있지만 시골 동네들은 외국인들한테 방 안 빌려줘요. 여권만 갖고 방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체류 비자도 오래 안 줘요. 미국인 같은 경우는 2주밖에 안 줘요. 그냥 갔을 때. 비자라는 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아보기 두 달 살아보기 이것도 힘들어요. 비자 받기도 쉽지 않아요. 일본도 비자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취업 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 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한테 좀 비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쭉 살려면 일본의 영주권을 받던가 영주권을 받는 거는 취업 비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사 스폰서가 있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혹은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귀화는 힘들고 배우자가 일본 사람이라든가 혹은 일본인에 입양되는 거 성인도 입양이 되더라고요. 일본은. 어떤 분 그 얘기 들었는데 어떤 일본 노인분과 친하게 됐는데 잘해드리니까 나중에 자녀가 없다고 그냥 본인을 호적에 입양시켜줘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솔직히 한국 분들이 또 일본인 귀화하는 거 이건 또 반감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비우호적인 나라예요. 여행 오고 관광 오는 거 아주 비우호적인 나라예요. 일례로 한국이 얼마나 비우호적이냐면 이 호탈 같은 데 가잖아요. 전기 굽는 거 다 한국에 220V 기준이에요. 프리볼트가 있어도 못 굽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콘서트 다 꼽을 수 있게 해줘요. 자 그리고 공공장소에 프리 와이파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프리 와이파이가 있어요. 프리 와이파이가 있는데 그걸 접속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기존에 있는 한국 전화번호 이동통신자 전화번호를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게 없어서 프리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프리 와이파이도 못 쓰게 하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행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자 그 대신 한국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F4 비자라는 거 미국의 시민권자로 하더라도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었고 예전에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F4 비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F4 비자를 받으면 한국 사람한테는 좀 쉬운 나라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나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 자연 건강 좋고요. 다 좋은데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동남아시아 그러면 다 똑같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동남아시아의 맹주라고 보면 사실 태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있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60마일 거리다. 그러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태국은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동남아시아 다른 데는 60마일 거리잖아요. 그거 2시간 걸립니다. 인프라가 안 좋아요. 슈퍼마켓도 없고 물건도 구하지 못해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같은 경우는 수입품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가면 생활비는 진짜 적게 들겠죠. 돈 쓰려도 쓸 게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은 수입품 같은 게 있잖아요.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서 막상 살기엔 좀 힘들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 사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대만도 이렇게 이민정책, 여기에 우호적인 나라는 좀 아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생각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가가 생각보다 싸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우호적이지도 않은 나라, 물가도 비슷한데 다른 나라가 사는 건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본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진짜 큰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4억이 넘죠. 그리고 세계 최악의 트래픽이 있는 곳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트 가면 트래픽이 진짜 움직이질 않아요. 거기는 진짜 몇 마일 가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잘 사는 곳은 아주 좋아요. 근데 너무 극과 극이에요. 제가 갔던 리스 같은 호텔 미국에 하룻밤에 2,000불짜리 방만큼 수준이 좋은데 미국 돈으로 하루에 한 200불밖에 안 줬어요. 근데 거기를 내려가자마자 이 판자촌이 이 호텔 문앞을 내려가자마자 판자촌이 완전 극을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는 게 극과 극이에요. 뭐 어느 정도 부촌이 따로 몰려있고 못 사는 동네가 따로 몰려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부촌과 못 사는 곳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그 좋은 호텔에서 밑에를 보면 그냥 동네가 시금해요. 너무 암울해 보일 정도로 너무 이게 좀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주를 가시면 발리 같은 휴양지로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곳도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휴양지라는 곳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은퇴를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인도네시아는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 한 일주일 있으면서 몇 곳을 좀 가봤는데 휴양지만 좋지 굳이 살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도네시아 옆에 나라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가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남아시아에서 가볼 수 있는 은퇴지 네 나라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런 곳에 가셔서 또 한인 교민들 커뮤니티에 가실 수가 있는데 물론 거기서 교회를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커뮤니티에 어울릴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도 그곳 교민들의 터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타지에서 한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터세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도로 오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붙잡고 사기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갔다가 인생을 좀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인생 전환 한번 기회를 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른 나라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나라에 잠시 와서 살아보겠다. 그러면 자꾸 꼬득해서 비즈니스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나라 가시면 비즈니스 하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여유돈으로 그 돈 갖고 생활할 수 있으면 그때 가보시는 게 좋고 다른 나라에 가서 돈 있는 거 자랑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뉴스들도 가끔 나오죠. 왜냐하면 총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기에 좋은 옷 내가 부자인 척 남의 나라 가서 부자인 척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안 좋은 나라 가면 그 나라에 맞게 사시면 좋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냥 그 나라 사람들 신는 스라이팟 신고 그 나라 사람들이 입는 반팔 남방 입고 이렇게 사시는 게 편하지 거기서 좋은 옷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 명품백 이런 거 들고 다녀왔자 결국은 범죄의 표적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동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내 미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나라는 한 1년씩은 좀 살아볼 계획입니다. 자 근데 필리핀은 어쩌면 안 살 수도 있어요. 필리핀은 저는 가봤는데 별로 필리핀 사람들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태국은 뭐 아주 좋아서 태국에 치앙마이 온 다음에 치앙라이 여기에 좀 가보고 싶고요. 말레이자도 당연히 좀 가보고 싶고 베트남도 다남 같은 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굳이 관광지 말고 조금 떨어진 휴양지 여기서는 아직까지 좀 살만하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고 물론 중국도 좀 살아보면 좋겠지만 중국은 현실적으로 좀 가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중국은 뭐 여기 살면서 중간중간에 좀 여행이나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국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여기도 아직 발전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근처에 살면 육로로 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같은 데 살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도 옆나라 갔다 올 수 있는 곳이 또 이런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여생을 또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일요일도 즐거운 상상 하시면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내용도 또 좋았다면 구독은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구독하신 분들은 또 도와주신다고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